인사 어서오세 왜 인사를 하다 마냐? 손님한테만 인사하거든 야 난 손님 아니냐? DVD방에 DVD브라스는 손님이지 아무렴 내가 너 보러 왔겠냐고 시계 없니? 미성년자 안 받는 시간이야 미성년자 안 받는 시간에 미성년자가 돈 받고 일하는 건 괜찮고? 대학생이랑 속였거든 야 그럼 나 좀 속여주라 문 열리는 방 들어갈 테니까 대충 아무거나 틀어줘 자 그리고 돈은 이 안에 있으니까 알아서 꺼내고 거스름돈 꼭 넣어둬라 왜? 장난하냐 지금? 그러는 넌 대무장만하게 달린 가격표는 못 봤니? 좋은 영화야 무릎 꿇고 경건하게 봐 빨리 딴 거 안 틀어? 어 그거 봐 끝나게 30분 전에 끊을 거니까 맞아보고 싶으면 2천원 더 내고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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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